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프랑스어 강사 미스터 써니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요. 저와 함께 프랑스어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공부해 보실 텐데요. 자 본격적으로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께 딱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 프랑스어를 배운다. 사실 말해서 어학을 공부한다는 것은요. 자 어떤 것일까요? 이것은요. 먼저 문법을 이해하고요. 그것을 입으로 계속 반복하는 이 두 가지의 계속된 반복입니다. 자 이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프랑스어가 정복된다.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죠. 자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다 여기까지는 동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뭐냐면요. 이 문법의 이해와 입으로 연습하는 것. 이 두 가지의 비율에 대해서입니다. 비율. 많은 분들이요. 어학 공부가 문법의 이해가 반이고요. 나머지 입으로 따라 하기가 나머지 반이다. 이렇게 1대 1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그게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하나의 언어를 정복하고 나면요. 그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문법을 이해하는 것은요. 비중으로 치면 1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연습해서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게 내 걸로 만드는 것. 생각하지 않아도 입으로 술술 나오게 만드는 연습의 과정이 9에 해당합니다. 무려 1대 9의 비율로 연습의 비중이 훨씬 높다는 거죠. 물론 이해를 하지 않고 연습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연습이 다 헛되기 때문입니다. 연습을 아무리 해도 그것이 내 것이 되기 힘들겠죠. 그래서 이 1에 해당하는 문법 역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겠죠. 문제는 이 문법의 영역에 지나치게 치중하다 보면 우리가 몸도 마음도 힘들어지고요. 그리고 이 9의 영역에 집중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 아프게 너무 많은 교재들이 그리고 강의들이 문법을 굉장히 깊숙하게 다룹니다. 연습할 기회보다는 그것을 이해시키는 것이 마치 어학의 상당 부분이냐 설명을 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아이고 옳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연습은요. 공부가 아니죠. 공부가 아니라 놀이입니다. 즐거운 일. 우리가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손바닥으로 책상을 두들기는 박자 맞추기 놀이를 할 때 제가 처음 해보니까 익숙하지 않아서 몇 번 더 연습해보는 것. 이것을 우리가 누구도 공부라고 부르지 않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겁니다. 일의 영역, 문법의 영역 살짝 이해하는 정도면 충분하고요. 나머지는 놀이하듯이 입으로 계속 반복하고 안되고 틀리면 또 반복해서 즐겁게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고 이것으로 프랑스어를 혹은 어떤 어학을 완벽하게 정복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처음에 관점을 잘못 잡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의 언어를 배우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다. 분명히 실패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장담을 하는 것은 좀 이상하긴 한데 바꿔서 이야기해보죠. 저는 수천명, 수만명의 어학 공부를 하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또 지도해보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문법을 이해하는 것에, 그것을 깊숙이 이해하는 것에 치중하는 분들 혹은 그런 교제를 선택하는 분들 중에 그대로 어학에 성공하시는 분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해볼까요? 문법은 어느 정도 이해했다 싶으면 더 깊숙이 들어가지 않고 곧바로 입으로 연습하기를 즐겨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대부분 어학 공부에 성공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어떤 방법으로 프랑스어를 내 것으로 만들지 이렇게 결심을 하셨기를 바라고요. 제 강의 방식도 그렇습니다. 깊은 내용까지 가지 않고요. 적당한 곳에서 끊어서 연습할 기회를 드립니다. 자, 우리 연습할 수 있는 음성 파일도 저희가 충분히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이걸 통해서 쉽고 재미있게, 머리 아프지 않고, 또 마음 상하지 않고, 또 힘들지 않게 이렇게 프랑스어를 모두 다 정복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배울 내용은요. 프랑스어는 영어와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어, 나 영어도 배운 지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어, 나 영어 좀 할 줄 아는데 프랑스어도 쉽겠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사실 우리가 지금부터 상대할 영어는요. 그렇게 어려운 영어가 아닙니다. 그냥 I am, you are 정도의 수준의 영어고요. 이 정도 문장만 가지고도요. 수천 개, 수만 개 프랑스어 문장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 문장 I am sure. 어, 이거 영어잖아. 그렇죠. 영어입니다. 자, 어떻게 생겼습니까? 나는 키가 작다. 이런 의미죠. 프랑스어 똑같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프랑스어는 주, 수이, 뿌띠이라고 하는데요. 주, I에 해당하고요. 수이, M에 해당하고요. 뿌띠는 숏에 해당하죠. 자, 그래서 나는 키가 작다. 자, 이렇게 같은 구조를 갖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영어와 프랑스어를 한꺼번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첫 번째 토막에 오는 내용은요. 누구에 대한 얘기인지 주인공이 오고요. 마지막 토막에 오는 내용은요. 어떤 이야기를 할 건지 그 설명이 오고 있습니다. 한가운데는 뭐가 오나요? 한가운데는 M이나 수이. 자, M을 우리가 비동사라고 부르고요. 수이를 우리가 에트르 동사라고 부르는데요.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인데.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제가 한번 수학적인 표로 만들어 볼게요. A는 똑같다. B와 똑같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영어나 프랑스나 이렇게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영어에서는 비동사, 다시 말해서 M, R, E, Z 이렇게 세 가지를 씁니다. 세 개밖에 없어. M, R, E, Z. 그렇죠. 프랑스어는 좀 많습니다. 여섯 개. 자, 그런데요. 여섯 개니까 영어보다 더 어렵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여러분 주어에 따라서 M, R, E, Z 다 연습하셔야 되잖아요. 프랑스어도 그냥 똑같이 연습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왜 여섯 개가 되는지 한번 보죠. 영어에서는요. U 다음에도 R을 쓰고요. V 다음에도 R을 쓰고요. R을 여기저기 돌려막습니다. 돌려막기. 돌려쓴다. 그래서 M, R, E, Z 세 개로 다 돌려쓰는데 프랑스어는 약간 고급 언어야. 그래서 주어에 따라서 하나씩 하나씩 1대1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여섯 개가 된 거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문제는 뭐냐? I am, you are, he is, she is. 연습하듯이 프랑스어도 똑같이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자기라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죠. 이게 주스입니다. 주스의. 자, 두 번째는요. 너 이렇게 손가락으로 상대를 가리치면서 너 라고 할 때 너는 하면 뚜에입니다. 뚜에. 어, 부제뜨라는 표현도 있어요. 부제뜬. 자, 부제뜬은 뭐냐면 너가 아니라 당신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존칙입니다. 뚜에, 부제뜬 똑같은 당신은 이라는 말인데요. 뚜에는 반말, 부제뜬은 존댓말. 자, 그런데요. 우리 복잡하게 둘 다 하지 말고요. 일단 뚜에만 하겠습니다. 뚜에. 부제뜬은 있구나 정도만 생각하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쟤는 하고 있죠. 쟤는 뭐라고 하냐면 일레라고 합니다. 일레. 자, 그런데 그녀는 일 때는 엘레가 됩니다. 엘레. 일레, 엘레. 이렇게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지금 네 가지 배웠죠. 주스의, 띠에, 일레, 엘레. 다시 한 번요. 주스의, 띠에, 일레, 엘레. 자, 이렇게 네 가지를 계속 입으로 반복하세요. 백 번 하십시오. 백 번. 자, 이렇게 프랑스가 쉬어집니다. 자, 이번에는 복수 가볼까요?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new somo. new somo. 영어로 하면 we are. are 대신에 somo를 쓰는 거죠. new somo.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너희들은 할 때는 뭘 쓰느냐? 이때 다시 나오는 게 부제뜬입니다. 부제뜬. 자,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러 명이야. 여러 명이면 여러 명 중에 너 했다가 안 되는 사람이 섞여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존칭을 무조건 씁니다. 복수일 땐 존칭을 쓴다. 자, 그래서 부제뜬은 한 명일 때 당신이 난 존칭이 되기도 하고요. 여러 명일 땐 무조건 존칭인 부제뜬을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쟤네들을 할 때는요. 일송, 엘송을 쓰는데요. 일송, 엘송. 그녀들의 엘송. 그들의 일송.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근데 한 가지 주의사항이요. 남녀 섞여 있으면 뭐 씁니까? 남녀 섞여 있으면 그냥 일송 쓰시면 됩니다. 일송 쓰시면 되고요. 100명 중에 한 명만 여자가 있다. 이렇게 해도 일송 쓰시면 되고요. 100% 다 여자다. 완전 여탕이거나, 여고이거나, 여대이거나. 이럴 때만 엘송을 쓰면 된다. 그러니까 이 비율적으로 일송이 훨씬 더 많이 쓰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애트르동사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여러분 간단하죠. 간단하고요. 지금 이야기된 이것들 역시 여러분 구애 영역 기억나시죠? 입으로 계속 반복하셔서 끝장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머지가 쉬워집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깜짝wife 부족하고